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전에 올렸던 사연 2부 후기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없었는데 올리고 나서 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급히 가지고 왔습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어제 새벽에 술 마시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넋두리 하듯 그냥 푸념을 적어본건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비판하고 또 응원에다가 욕까지 대신해 주셨네요. 근데 제가 글을 꼼꼼하게 쓴게 아니다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무 많은 욕을 먹었다는게 보이는데요. 특히 너희 아버지랑 어머니는 왜 돈을 안 벌고 있냐 이런 말이 제일 많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하나도 언급을 안했더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희 아버지는 50대 초반 때 은퇴를 한 뒤 일용직을 전전했는데 사실 초반엔 벌이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그랬는데 하루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크게 다치는 바람에 거의 1년 정도를 집에서 가만히 누워만 계셨어요. 허리 수술을 했고 허리를 다쳤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저희 집안 꼬라지 진짜 말도 아니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왜 또 집에만 있고 밖에서 일을 안하냐라는 질문 역시 많았는데요. 지난 본문에도 썼지만 일단 저희 남동생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고 거기다 얘가 간질까지 있어요. 해서 이게 언제 발작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항상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 이걸 떠나서 엄마가요. 당신 어렸을 때 감전사고를 크게 당하는 바람에 지금 왼손에는 손가락 3개 오른손에는 손가락이 2개만 남아 있어서 식당일을 하려고 해도 번번이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원치 않아도 주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동생 병원비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라는 질문에 답을 좀 해드리자면 우선 입원 퇴원이 잦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작업치료에 물리치료에 아니 도대체 뭔 놈의 치료가 이렇게도 많은가 또 막 검사 같은 것도 되게 여러가지 있고요. 여튼 그래요. 작년 저희 여동생이 죽었을 때 저는 진짜 정말로 세상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 소식 전화를 받았을 때 충격 지금도 잊지 못하고 이때 저희 직장 동료가 저를 병원까지 태워줬는데 저는요 거기 갔었던 것까지만 기억이 나요. 그 이후 장례식 때는 어땠는지 또 입관하기 전 표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뇌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정말 깜깜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그렇게 가버리고 난 뒤에 저는요 슬픔도 그리고 패인이 될 시간조차 없이 바로 직장으로 복귀해서 정말 죽어라 일만 해야 했습니다. 저 혼자 부담을 지는 거 이건 물론 힘들었지만 그냥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지금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아이가 20대 시절 저희 자매는 거의 같은 시기에 취업을 했고 보험 가입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으면 언니 혼자 힘들 테니까 또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고 언니 죽어버리면 나 힘드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돈이라도 있어야 하니까 우리 같이 가입하자 이래 가지고 했던 건데 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걸 이렇게 수령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뭘 어떻게 적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제 현실이 이 상황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비록 그래요 남들보다 부족한 가정 형편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답답하고 불행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동생 얼굴 너무 보고 싶고 또 혼자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준 것도 너무 믿고 또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못 본다는 게 너무 슬퍼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댓글들 보니까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감은 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동생은 시설로 보내고 주소지 분리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거 다 알아보고 온 가족이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제 친한 친구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포장 알바를 구한다며 저한테 부탁을 자주 하기도 했고 손이 느려도 별 상관없다 했으니까 이번에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달에 두 번 합쳐가지고 돈 빼기라도 벌겠죠. 또 많은 분들이 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거 오해예요. 저도 양심이 있지 결혼 생각 접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십 년 사귄 남친하고도 헤어진 거예요. 미안해서. 그냥 어떤 여자애가 술 처먹고 한탄한 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독립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바보처럼 제 월급 거의 다 주는 건 멈출 거예요. 지금까지 300만원 꼬박꼬박 다 줬는데 댓글들 보니까 그 짓거리 이젠 못하겠네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절반 150으로 줄일 겁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나머지는 당신들이 집에서 부업을 하든 아니면 나가서 하든 어쨌든 돈을 벌어오겠죠. 답답한 고구마 하소연 글에 관심 주신 거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두서없고 취한 술취한 냄새 나는 글에다가 이렇게 사람 정신 번쩍 차리게 크게 혼까지 내주셔서 정말 더더욱 고마워요. 이 글은 절대 지우지 않고 앞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힘들어지는 날이 오면 그때마다 들어와서 댓글들 보고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하는 게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그래요. 정말 잘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시설로 보내요. 그리고 그 150 그것도 아까우니까 주지 마요. 뭐 다들 죽니 사니 어쩌니 해도 그냥 쌩까구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알아서 잘 굴러가요. 2번 제발 부탁이니까 쓰니 반드시 꼭 행복해져라. 살면서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고 이렇게 발목 잡혔다고 하고 싶은 거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고 행복해지라고 꼭 먼저 가버린 그 불쌍한 동생 몫까지 살아라고 전부 다 알았지? 3번 부모님이 그 정도로 몸이 안 좋다면 비록 자가가 있어서 물론 주거급여는 못 받겠지만 생계급여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쓰니 어머니도 장애인 등급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이번에 어머니 장애인 등급 꼭 알아보고 받으세요. 그리고 쓰니는 주소 분리하는 게 더 좋아요. 진짜야 이거. 됐을까요? 맞아요. 쓰니가 독립을 하면 부모님들은 기초수급자 되고 중증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집이 자가인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얼른 잘 알아보세요. 4번 제가 철이 들면서부터 딱 쓰니처럼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간, 돈, 청춘, 내 인생 모든 걸 우리 가족한테 다 바쳤는데 지금 내 인생에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당신 인생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세요. 5번 어머나 독립은 끝까지 선택지에 없네요. 저는 아무리 봐도 독립이 정답인 것 같은데요. 님 인생을 살아야지요. 그래봤자 모든 게 부질없고 자신만 불쌍하고 초라해집니다. 나중에 그걸 알게 돼. 그냥 님 혼자만의 행복을 생각하라고요. 6번 어이쿠야 이런 썩을. 결국은 뭐냐. 독립 안 하고 큰 망할 노비 짓거리를 계속 하겠다 이거 아니냐. 아이고 머리야. 7번 아니 내가 지금 글을 잘못 본 건가. 그런 건가. 독립을 안 할 거라고. 그럼 쓰니 나이 들면 그때 너는 누가 보살펴준답니까. 인생은 말이죠.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발 부탁이니까 본인의 인생을 먼저 챙겨라. 이겁니다. 부모의 인생과 아픔은 부모 본인들의 탓이지. 자식이 해결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야. 물론 그런 만큼 쓰니 인생 역시도 쓰니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네 선택에 달려있는 거라고. 8번 무조건 연을 끊어라.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죠.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감정을 배제하고 이론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이론만 따지면 그동안 살아온 가족들 간의 관계, 연민, 사랑, 동정 다 버려야죠. 사실 이건 답이 없어요. 그저 이 그지같은 현실이 슬프고 안타까운 거지. 님이 독하게 마음을 먹고 가족을 떠나 독립하면 물론 삶은 나아질 겁니다. 여하튼 그래요. 부모님 구직하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그거부터 하게 해요. 9번 부모가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다고? 아니 나는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당신들이 아프고 장애가 있는 그게 뭐 쓰니 탓입니까? 이건 절대로 면제부가 될 수 없는 거라고. 그냥 핑계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정말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라면 더더욱 시설로 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짓거립니까? 내가 쓰니의 부모라면 동생은 당장 시설로 보내고 쓰니한테는 네 인생이라도 살아라. 이러면서 밖으로 내보냈어요. 죽어도 안 나간다고 버틴다 해도 무조건 쫓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어도 무조건 일할 거라고. 아니 최소 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이라도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 아시겠어요? 이게 부모입니다. 다 핑계야. 10번 님아! 아니 자꾸 왜 이러는 거야? 150이 아니고 그 돈 적금 들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무조건 나와야 해. 제발. 참 깍깍하네. 전체적으로 그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래요. 핑계 없는 무덤 어디 있겠습니까만 자식을 그렇다 해도 자식을 갈아먹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죽게 살기로 해야지. 그죠? 뭐든 해야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런 얘기 하기 그런데 아무튼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